당신을 부자의 밥상으로 초대합니다. 저기 멀리 가도 잘하는 집, 맛있게 하는 집, 최대로 하는 집. 이런 거는 대개 남자가 하는 거예요. 너무 달아. 저는 그냥 이렇게 골목골목을 가서 요만한 집에서. 이거 뭐 빠진 거 아뇨? 박중훈 씨도 여기 요전날도 왔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고소영이도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서진 씨도 아유 선생님. 그냥 여기 오면 다 만나요. 선생님 이거 잡으세요. 이게 제일 맛있는 거에요.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내가 선생님한테 초대했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이거 먹을 기회에 얼마든지 많아요. 아니, 저도요. 저도요. 몰라. 의사 박상입니다. Tower realiz값에요. Tower 3 est très embrеш微 pts ут